여러분, 친구 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가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 일정 속에 관광지와 식당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열심히 걷다 보면 피로가 쌓이게 되죠. 그러다 결국 사소한 일에 인상을 쓰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여행의 목표는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우리가 왜 이곳에 왔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순사역과 제자역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역성의 정의와 목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제자역성은 무엇일까요? 제자역성이란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쳐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승법 번식하는 제자가 되도록 돕는 과정을 말합니다. 너무 거창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순모임과 채풀, 기도모임과 전도모임 등 여러분의 순장 또는 순환과 함께하는 모든 활동이 제자역성에 포함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순모임, 곧 제자역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LTC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연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매주 하고 있는 순모임이 지상명령을 돕는 행위이며 궁극적으로 곳곳에 영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만약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순모임, 곧 제자역성에 참여한다면 우리가 하는 활동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자역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갑법번식인데요. 이 갑법번식은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한 사람씩만 전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전도자가 매일 천명씩 전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1년에 36만 5천명에게 보금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세계 70억 인구에게 보금을 전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무려 19,179년이나 걸립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우리 세대 안에 지상명령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CC는 두 번째 방법, 바로 승법번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승법번식은 여러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육성한 후에 다시 파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바울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신라와 디모델을 제자로 세워 파성했고 그들이 또 다른 제자를 세워 파성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재생산을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두 명의 제자를 육성하고 그 두 명의 제자들이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들을 육성하게 된다면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36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3명씩 육성할 경우에는요, 17년이면 충분합니다.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법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36년 뒤 지상명령 성취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의 핵심은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갑법번식, 습법번식 모두 중요한 방법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명령 성취는 긴급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짧은 인생을 들여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제자바 사역, 순모임을 통해 계속적인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기를 함께 소망해봅시다.